오늘도 마술사 오나봐요. 이게 뭐야? 오늘 게스트의 힌트? 그림이야? 종식칼. 도끼. 종식칼 아니야? 도끼, 도끼. 야, 그림 귀엽다. 배. 펠리칸 잎 같아, 가위인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물을 약간 꼬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혀다, 혀. 금붕을 쟁반 위에 놓여진 무설. 석진이 오늘 상탐이 좀 안 좋으니까 양해 주세요. 근데 대체 무슨 연관성 있는 그림일까, 이게? 그치? 타일로, 뭔 거 같아, 이거? 이거 문제 아니에요? 문젠가? 연관이 있나? 이것 중에 하나 골라서 뭐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왜 저거 가위 종이가... 아니면 저 그림을 그린 분 아니겠어? 그럴 거 같아요. 그치? 자, 뭐 다른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신 그림 속에 모든 힌트가 표현돼 있어서요. 저희가 뭐... 이게 다 게스트 힌트군요. 처음부터 문제를 주네. 물고기를 좋아한다. 골 푸르시고 물고, 생선회를 좋아한다. 파투를 친다. 파투를 친다. 달에 단륙근 적이 있다고. 도시어부? 나무꾼. 날카롭다? 박경 씨 뭐 누구 나올 거 같아요? 예상을 해봐요. 환경 관련된 거 나올 거 같아요. 환경? 네. 어디서 환경을 좀 느낄 수 있나요? 일단 다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가위랑 종이는요? 종이, 종이도. 나무에서 나왔다? 네. 네. 이잠훈 씨는? 저는 보트. 엑스. 시저스. 샤크. 이렇게 하면 제가 베이스 치잖아요. BASS. 여기까지 나와서 조금 흥분했거든요. BASS. 베이스? 네네. 근데 아닌 거 같아요. 베이스다? 뭐 한글로 해야 되나? 자음으로. 자음 모음으로? 아, 자음 모음. 배. 도끼. 비읍 디귿. 비읍 디귿. 기읍. 가위. 상어. 비읍 디귿.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시옷. 보디 가수. 바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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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기역. 리을 기역. 레고. 레고. 왠지, 왠지 이거 아닌 거 같긴.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뷔이. . 가위. 고전적인 음악이 나오죠. 그리셨나 보다. 업무 아드올나 보다. 업무 아드. 업무 아드 아드 아니야? 오랜. 오랜만이에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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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분도 이렇게 그린 거야? 나 좋아해. 앉아도 돼, 앉아도 돼. 남같지가 않아, 이제. 가리면 뭐가 나올까? 앞에다 뭘 가리나. 가려줬어야지. 뭐야? 왜, 왜, 왜. 크로키. 크로키 브라더스. 그걸 어떻게 알아. 크로, 맞네. 할아버지. 무업을 줬으면 대본 미션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거슥. 비느리 이상하게 했어. 크로키 브라더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재밌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지? 크로키키 브라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전에 나오셨었죠? 네, 저희가 115회. 1년 전에 촬영을 했었어요. 맞아요. 방송 나오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가장 좋은 일은 저희가 EBS 딩동댕 유치원의 보정으로 아이들에게 그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하게 해줬죠. 축하합니다. 딩동댕 유치원의 보정 삼촌으로 나오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거리 공연을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리 공연을 갔을 때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겨서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놀라운 건 해외 공연을 갔어요. 축제 같은 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적 남자 보셨다는 이야기는 1년이 지나도 계속 갔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나가고 나면 또 이제 공연에서 더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직접 만든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네, 만들고 또 제작진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작업을 한 작업도 되고 아, 재밌겠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로키키 브라더 쌤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렛츠고! 왔다, 왔다. 근데 진짜 잘 그리지 않아? 너무 잘 그리죠? 네.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멋있다. 딱 재취하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해. 답은 재취. 완전히 알아빼리. 백도 못 발전했어. 오케이. 오케이. 타일러가 오늘 선물을 가져갈 수 있어. 타일러 지금 너무 짙습니다. 정답. 어? 오! 제가 먼저 했어. 오! 빨리! 빨리 빨리! 정답! 정답. 박진이. 왔어. 풀고 싶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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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